음악 혈압이 있으면 보통은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당연히 당장 죽는데 무슨 천연치료한다 자연치료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혈압이 높은 분은 의사한테 빨리 찾아가서 혈압을 낮춰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이 사람 몸을 계속 망가뜨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혈압약으로만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식생활을 좀 개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포크라테스가 먹는 게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약식동원인가 그런 말이 있죠 약이 음식하고 똑같다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고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식생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질병이든 마찬가지죠 사실은 보통 질병이란 게 유전의 기인할 수도 있고 하지만 크게는 왜냐하면 일란선 쌍둥이가 나중에 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음식하고 식생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고혈압의 경우에는 평소에 현미하고 작곡같이 정제가 덜 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제가 될수록 하얀 게 되잖아요 백미가 정제가 제일 많이 된 곡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덜 가공된 곡물 그런 거를 평상시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좋은데 그 중에는 마늘, 마늘이 짱이에요 그 마늘이 어떤 거 있냐면 혈관 확장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이제 꾸준하게 드시면 좋은데 마늘은 좀 이렇게 맵기도 하고 냄새 나고 이래서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건 좀 익히면 그걸 얼마든지 냄새 안 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마늘 같은 거 좋고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마늘, 양파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코코넛 한국은 코코넛 구하기 힘드니까 근데 바나나, 자두, 복숭아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복숭아, 자두, 사과 그런 과일들 근데 말린 과일은 안 돼요 말린 과일은 말리게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리 과일에서 나오는 천연당이라 그래도 결과적으로 사람 몸에 들어가서 당으로 역할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린 과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늘은 그 혈관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마늘을 이제 좀 즐겨서 드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먹는 거 말고 좀 좀 더 확실한 거 없나?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마그네슘이에요 이거 마그네슘 또 뭔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마그네슘은 굉장히 좋은 혈관 확장제예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요 미국 인디에나 주립대학의 연구진들이 그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34가지 실험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1개월간 매일 30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들 1개월 뒤에 봤더니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뭐 그랬다는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영국의 건강보험 웹사이트 있어요 그 NHS Choices라는 웹사이트 있는데 거기 가보면 19세, 19살 이상 성인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인들은 남자는 300mg, 여자는 27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매일 섭취하면 그 고위험군의 혈압 환자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아니 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왜 마그네슘 먹으라고 그랬어요 혈압 때문에 하도 의사들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많이 받고 진료를 많이 받으니까 건강보험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마그네슘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다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의사들이 얘기 안 해주는지 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 뭐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뭐 영국 국민건강보험 웹사이에서도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그 마그네슘이 도대체 무슨 역할로 그러냐 근데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실은 다 밝혀지지도 않았죠 그 메커니즘이 근데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LDL이 있고 HDL이 있고 그렇죠 근데 LDL하고 HDL이 보통 사람들 그냥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의 순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세포막을 제대로 유지시켜주고 혈관을 근육 혈관의 근육을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게 마그네슘의 이제 효과가 아닌가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칼슘이에요 이건 또 무슨 뚱딴지야 칼슘이 뭐 혈관을 수축시킨다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현대의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연구를 해보니까 피 속에 칼슘이 많으면 그 칼슘이 쌓여 가지고 혈관을 막아 가지고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논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칼슘이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게 칼슘 채널을 막아서 아 이거 혈압을 안 높아지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놈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발사르탄 그런 다이오반 같은 약이 나온 거예요 왜? 칼슘 채널 블록커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피 안에 칼슘이 있는데 칼슘의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프리칼슘 그러니까 칼슘이온 으로만 된 게 50% 있구요 41%가 알부민이라는 거 여러분 뭐 알부민 건강제 알부민 뜻이잖아요 그 피 안에 알부민하고 칼슘이온 하고 붙어 있는 게 41% 예요 그 다음 나머지 9%가 뭐냐면 뭐 칼슘 하고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칼슘 칼보네이 칼슘 글루코넥 칼슘 시트레이 이런 식으로 뭐가 붙어 있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칼슘이 사람 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의심을 받냐면 그런 복합 칼슘이 분리되기 쉽지 않은 칼슘 이놈이 혈관에 쌓이게 되고 우리 신체 기관에 쌓이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온화 칼슘을 먹어서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게 없어진 것이 입증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굉장히 잘 골라서 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L-알기닌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알기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L-알기닌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이걸 또 많이 활용해서 이게 영생의 물질인 것처럼 해서 엄청 비싸게 팔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산화질소라는 게 있죠 니트릭 옥사이드라는 거 그 니트릭 옥사이드의 전구 물질이에요 근데 니트릭 옥사이드가 뭐 하는 거냐면 사람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혈피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게 있냐면 건강해지지만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아니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뭘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무슨 마늘을 막 하루에 사발씩 드셔서 혈관 건강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이 엄청 잘 돼서든 뭐가 그게 원인이 됐든 간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좋아지고 모든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품화돼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L알기닌이 들어 있으면 뭐가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 건강식품 만드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다가 알기닌을 코딱지 만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L알기닌이 들어가지고 뭐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비타민 D하고 똑같아요 비타민 D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니까 여러분 드시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건강제품 그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비타민 D 들어있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들어있는 양 보세요 코딱지 만큼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술이죠 마찬가지예요 L알기닌이 들어 있다고 파는 그 건강식품도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게 건강식품으로서 하루에 12g 이상을 먹어줘야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거 알약으로 팔지 않아요 L알기닌을 그냥 가루로 이런 캐니스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둥그런 병에다 담아서 팔거든요 그래서 가루를 퍼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뭐 이렇게 가루 퍼먹고 이런 거 전혀 싫어하잖아요 그죠? 양반들이 돼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양반들은 그렇게 먹어봐야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알기닌 좋다니까 이거 무조건 나 이거 먹으면 무슨 영생의 물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드셔줘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퍼드실 생각이 없으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초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리코사놀이라고 있어요 폴리코사놀은 저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물질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큐바에 큐바 이쪽 미국 저 밑에 큐바 큐바에는 의료 제도가 별로 없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혈관 건강 때문에 문제되는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큐바 사람들은 가정주치의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큐바에는 사탕수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 사탕수수 껍데기에 보면 허연 그게 묻어 있어요 그게 이제 왁스인데 거기서 큐바에서 그 왁스에서 성분을 추출하니까 그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이 나왔어요 그 폴리코사놀은 8가지로 된 코사놀 종류예요 근데 그 그거를 하루에 5미리에서 20미리 정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많이 나는 나라니까 추출해 봐야 비싸겠어요 싸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지금도 이제 큐바에서는 그 폴리코사놀을 처방을 해준다 그래요 그 약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제가 이제 한번은 ABC인가 어디에서 다큐멘터리로 이거에 대해서 한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연구 중이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폴리코사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꼭 사탕수수 왁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브라운 라이스 현미 왁스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폴리코사놀 중에 하나가 옥타코사놀이에요 옥타코사놀이 엄청 비싸게 팔려요 근데 이 옥타코사놀은 폴리코사놀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폴리코사놀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게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서 어쩌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 뚜리인데 그 피쉬오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뚜리는요 지방산인데 꼭 피쉬오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뭐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이런 데도 들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여러분 드시는 중에는 들기름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들기름을 많이 드셔도 되죠 다음 시간에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될 때 이 이야기는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